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IT입니다. 일상 속 IT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NFT와 메타워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마침 이번에 꽤 괜찮은 NFT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이거 한꺼번에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좀 놓쳤던 소식인데 이제 알게 됐네요. 하나카드 NFT 이야기에요. 보통 카드사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는 현대카드가 객석을 예매하면서 NFT를 주는 이벤트 같은 걸 했었죠. 약간의 팜플릿 분위기? 그런 것들이 나기도 했었고 다른 금융권들은 메타버스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도 NFT에 약간 손을 대긴 했었습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싹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괜찮을 것 같네요. 나머지 회사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NFT를 실행을 하면서 대부분 따라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BAYC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 여러 번 들었었거든요. BAYC 너무 따라하지 말자. 이게 관리하려면 골치 아파요. 근데 어제 현대백화점 이야기 기억나시죠? 현대백화점 NFT 같은 경우에도 의미가 있었던 게 다음 주에 저희 방송 들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오픈채팅망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렸던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NFT 멤버십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린 또 행운이 좋으니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이슈는 좀 달라요. 하나카드에서는 굉장히 비난을 했던 상태예요. 이런 것도 별로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썼었는데 우선 뭐죠? lamc.hanacard.co.kr 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여기 들어가서 보게 되면 스토리가 있습니다. 각자 다른 1만 개의 멀티버스에는 1만 개의 외로운 미술관이 존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만 개에 주목해야겠죠? 이 1만 개라고 하는 말이 최초 NFT 시즌 1에 해당하는 게 만 개 정도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 가지가 있고 여기 보시면 똑같아 보이지만 조금씩 다른 미술관에 작가들의 작품이 하나씩 전시됩니다. 라고 나오죠? 이거 한번 추측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만약 이번에 하나카드 NFT를 받아요. 우리만의 미술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걸 채워야 돼요. 어떻게 채워야 돼요? 다음번에 또 팔 테니까 그거를 사면은 여기 하나하나 둘 채워지게 된다. 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제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아무리 잘 썼죠? 자, 먼저 첫 번째 이 하나카드는 아트놈 NFT라고 해서 파바스티스트 아트놈님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NFT를 주는 게 아니라 실물에 연계가 돼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메타버스나 NFT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하고의 연계성입니다. 연동이 돼야지만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카드 봐볼게요. 우리가 은히 생각하는 카드가 아닙니다. 작화에 색감을 살리고 플레이트를 고급화하기 위해 컬러코어 색상을 기준으로 어쩌거나 좋은 걸 썼다. 이 이야기이고 딱 만장 반응이 된다. 그러니까 두 개가 맞는 거죠. 만장? 1만 개 멀티버스. 쭉 내려가 보죠. 아니면 이 카드는 어떻게 받는 걸까? 공짜로 받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카드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좀만 앞에다 밑에 가볼게요. NFT는 몇 개가 발행이 되냐면 만 개가 아닙니다. 1111, 111개 1111, 1111개를 발행한다고 하죠. 그 이유가 이 만 개 퍼블릭이 이제 우리 카드를 구매하셨던 분들 카드를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발급이 되는 거고 778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벤트를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에어드랍으로 무료로 주는 겁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받는 건 아니겠죠. 그 333개 정도는 팀 물량으로 빼놨다라고 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뒤에 있는 이 778개와 333개를 보게 되면 우리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NFT 거래까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멤버십의 의미 더하기 이 NFT도 별도로 키우겠다. 이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닷가라든지 이런 거 신경을 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카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이 카드 모양 그대로 NFT가 발행이 되는 것 같아요. 별다른 디자인이 새롭게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모란 가족 행복도 밑에는 세상만사. 우리 실물 카드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5,000개씩 배정이 되겠네요. 좀 내려가보죠. 자, 혜택까지 나왔습니다. 참여는 무료로 할 수 있다.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고 민팅 비용은 이쪽에서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NFT를 에어드랍 해준다. 한정판 실물 카드 플레이트 만원 캐시백이라고 나오는데 그럼 민팅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민팅 페이지 열리면 보통 우리 들어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클레이로다가 지갑 연결하고 나서 구매를 해야 되죠. 이게 아니에요. 자, 민팅 사이트에서 유료를 민팅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 기간 내 한정판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NFT를 무료로 에어드랍 해드립니다. 라고 나옵니다. 모두가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NFT를 사고 싶으면 오픈시에 열리니까 여기서 사라. 이게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이 한정판 카드 민트가 6월 중에 진행이 되니까 일단 여러분들 요거를 사야 돼요. 우리가 카드를 발급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민팅이 끝나고 나서 11일 내에 카드 사용을 한 번은 해야 됩니다. 금액 제한 없다고 써 있죠. 천원, 만원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쓰고 나면은 이제 13일째 되는 날 NFT까지 준다. 내가 실물 카드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NFT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죠. 로드맵. 소유만을 혜택이 제공되는 나만의 미술관. 미술관 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즌은 2개월 텀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다. 지금이 6월달이니까 새로운 텀, 2개월 텀 그럼 8월달에 또 진행을 하고 10월달에 진행을 하고 12월달에 진행한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미술관 뭐 창업 공지 예정 써있네요. 자 세 가지 특이 있습니다. 펀드 가동, VIP 혜택, 프리미인트 밑에 가보죠. 펀드 가동 스스로 수입의 90%를 홀더한테 주고 제투자면 ESG 경영에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공헌 사업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홀더분들은 하나의 NFT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배분받는 동시에 우리는 NFT를 소유를 했는데 수익 배분을 받는 겁니다. 사회 기부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수익의 50%는 홀더한테 주고 30%는 펀드를 운영을 해서 모델을 구축한다고 하네요. 수수료 배분은 수익 배분은 월 1회 정도. NFT 수익 배분이라는 것은 가치가 올라가고 거래가 됐었을 때 거래 수수료에 대한 것들이 수익에 났으면 이걸 홀더랑 나누겠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레저리 펀드라든지 ESG 펀드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을 한다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하나카드는 이걸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있다면 그 돈을 다 나눠주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쭉 밑에 가면 VIP 혜택이 있죠? 미술관을 보유로라고 전시작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카드 모으는 재미인 겁니다. 그러면 호텔 너린 내주고 공연이나 VIP 행사 출정 그리고 호텔 식사권, 숙박권 등의 혜택을 주겠다. 쭉 가보죠? 프리멘트 하나카드에서 발행하는 향후 NFT에 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기존의 홀더를 가지게 되면 지속적인 혜택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공식적인 링크도 있고 저도 궁금했던 내용인데 어떤 체인 기반인가요? 크레이팅 기반입니다. 다른 작가 분들과 협업 계획인에 당연히 있다고 하겠죠? 한 명당 한 개의 NFT만 가능한가요? 하나만 가능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카드 발행 때문에 그래요. 이벤트 대상이 아닐까요? 하나카드에서 대상을 결정한다. 기존 실적... 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 대상은 이벤트에서 확인하기... 우리 이벤트가 아니니까 이거는. 이벤트 대상자만 또 별도로 줬던 것 같아요. 자, 민트 가보겠습니다. 민트 활성화되면 차례로 입장이 가능하며 원데이 첫 번째 날에 카드 신청 기준으로 1.5배수를 접수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야? 만개 딱 쳐 날 거 아니야? 카드 신청 시 본인 확인 이어지니까 그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봐볼게요. 4,500명을 선착순 접수를 받아서 3,000명이 확정되게 되면 공지를 주고 두 번째 날에는 4,000명 선착순이네요. 마지막 날에는 자녀 매수다. 자녀가 남았으면 이때 나머지 하겠다. 만개 중에서요. 7,000개, 3,000개 정도 빼놓은 것 같습니다. 과연 만 명을 모을 수 있을까? 신기하긴 한데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민팅하면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데 이건 카드만 발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녹음하는 시점 기준으로 해서 2일 16시간 38분 33초 후에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2일이니까요. 7일 8일, 6월 8일에 우리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꼭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받을 거고요. 만 명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모든 단계는 아래 이미지와 단체 유량 제어가 실행될 수 있고 브라우저 닫거나 새로 고침하지 말고 이런 거 많이 받죠.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193명 만 명까지 올라가렸나 사전 확인 이벤트 대상 여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기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대상이 아닐 경우에 민트가 불가능합니다. 이벤트 대상 여부가 돼야 되네. 몇 가지 개인 정보를 봐야 됩니다. 잠깐만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벤트 대상자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제가 좀 더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대상자가 되면 민팅을 할 수 있다. 제가 디스코드에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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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올라가서 같이 봐보도록 하죠. 이 스토리가 있고 쭉 가보고 거밍순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어디 잘 나왔냐면 일단 미디어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를 하겠다. 350개 무료 주는 거잖아. 한두 번 카드 NFT 기초 작업 PF 문제점 우린 이렇게 할 거다 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자 우리 트위터도 있으니까 트위터 잘 나와 있습니다. 홍보 이벤트가 있고 두 번째 에어드랍 이벤트를 하고 있고 쭉 내려가면 50분한테 에어 에어드랍 계속 줍니다. 아까 713개 얘기했었죠.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제너럴 세팅방 들어가게 되면 홍보 이벤트에 대한 것들도 있고 참여자가 적어서 뽑힐 확률이 높다고 그러네요. 라고 하니까 저도 열심히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카드 심사 여부인 것 같습니다. 홍보 이벤트 상당히 많이 뽑네요. 쭉 올라오죠. 홍보 달리자. SNS 홍보 이벤트 총 250명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아래 미디엄 읽고 참여해보세요. 250명? 저는 했는데 꼭 듣으면 좋겠네요. 재밌다. 재밌는 겁니다. 재밌으니까 꼭 한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도 제가 유튜브 했던 것도 또 올려야겠군요.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이틀 뒤에 지금 이 이벤트 열리게 되니까 꼭 한번 이 사이트가 열리게 되면 꼭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고요. 저도 바뀌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T도 100개가 있고 SNS 홍보 이벤트 250개가 있고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우리 한 번 응모해 보는 걸로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틀 뒤에 이 행사 어떻게 끝났는지 행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LA MC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끝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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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